오늘 리얼미터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크로스로 바뀌고 있는 데드크로스가 됐는데요.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당선생님 측에서 말씀해 주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주시는 질문마다 저희가 가슴 깊이 잘 새기고 앞으로 저희가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염두에 두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